예비 분 훈련 예비 분 훈련 갔다 왔어요 예비 분 훈련 끝나고 한교 스케줄까지 끝나고 지금 숨쉬기 운동하고 있어요 숨쉬기 운동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먹어보려고 여기 하고 있어요 스타벅스 여기 시나몬 돌체 라떼 해가지고 여기 시나몬이 올라가있어요 시나몬 올라가있고 휘핑크림 좀 휘핑크림 좀 많이 넣어줬구요 휘핑크림은 똑같아요 휘핑크림 여기 묻으니까 나 이거 뚜껑을 좀 벗기고 먹을게요 뚜껑 벗기고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시나몬 돌체 라떼 그래서 휘핑크림에 여기 시나몬이 올라가있어요 일단 일단 흘러서 마시고 일단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예비 분 훈련 드디어 이제 다 끝났구요 사실 이제 상계동에서 예비 분 훈련 한 다음에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를 내가 오늘 굳이 무리해서 판교로 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있었거든 그래서 판교에 왔고 뭐 그건 성공했고 제가 원래 오늘 그 판교 그 경기 컨텐츠 코리아랩에서 아프리카TV 본사하고 가까워요 물론 저는 아프리카TV 본사를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병률 작가님한테 이 이 책 선물 받았구요 이 책 선물 받았어요 심지어 여기에 싸인도 있거든요 김승우님 뭐 해가지고 좋아하는 일만 음 하면서 살아요 뭐 가을에 판교 2016년 이병률 해가지고 쓰셨는데 원래는 제가 싸인을 받을 때 지식테이너 김승훈이라고 써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책이 크기가 좀 작아 이건 책이 크기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김승훈만 써달라고 했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잠깐만 지금 배터리 충전되고 있는 거 맞지 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어제 오전 11시부터 제가 계속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난밤에는 뭐 작업한답시고 또 이제 예비군 간다고 늦으면 안 되니까 또 이제 그 어제 아침 어제 오전 11시부터 일어나 있었는데 그 지난밤에 또 이제 예비군 가는 걸 늦으면 안 되니까 계속 그 잠을 못 들었던 거예요 잠을 못 들어가지고 결국 그냥 커피 두 잔 마시고 꼴딱 밤을 샀어요 꼴딱 밤새고 그 24시간을 꼴딱 밤새는 상태에서 그 예비군 소집 점검을 갔다 왔어요 이제 제가 마포 근처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상계동으로 갔어 슬랜장에 상계동 가고 거기 상계동에서 제가 옷가방만 다시 챙겨와가지고 그 거기서 옷만 갈아입고 당고개역에서 지하철 노턴 5개 타고 상계동까지 왔어 2시간 찍었어 그래서 오늘 35시간째 깨어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오늘 가방이 좀 지금 제가 가방이 그 일반 가방이 하나 있고 옷가방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입고 있는 옷이 옷가방에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내가 오늘 옷을 이렇게 입은 이유가 그 옷을 좀 가볍게 입으려고 있다가 저녁에 그래서 옷을 이런 걸로 갖고 왔고요 음 오히려 이 전투복이 야전 상의를 입었잖아요 10월이라서 10월이라서 야상을 입었더니 이제 전투복을 여기다 이제 가방에 넣어야 되는데 옷가방에 전투복 옷 옷 바지 전투화 밖에 안 들어가요 야상에 가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트북 가방 쓰던 거에 야상을 넣었고요 다행히 오늘 노트북을 그래서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신에 태블릿은 있죠 태블릿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책도 세미나에서 선물받았고 작가 친필 사인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오늘 여기 지금 숨쉬기 좀 숨 좀 쉬고 가려고 들어왔는데 이거 신메뉴에요 이거 여기 그 시나몬 토핑 올라가 있잖아요 그 시나몬 돌체라떼에요 시나몬 돌체라떼 여기 여기 컨텐츠 커리아랩 경기 해가지고 경기 컨텐츠 커리아랩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 사람인데 정작 서울 컨텐츠 커리아랩 건 못 받고 경기도 것만 받았어 그 서울 컨텐츠 커리아랩은 저기 있거든요 그 대학로에 홍대 대학로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 건물에 있어요 안쓸거야 전혀가 난 니디냐 그래서 이거 이거 후드티 응 이거 그거에요 원단 비닐점퍼 아니에요 비닐점퍼 아니고 이거 그 그냥 옷감이에요 모자는 안달렸어 근데 자 핫 안재만처럼 이렇게 삐뚤게 써 아니 안재만 승부조작에서 제명돼서 쓰지 말 따라하지 말자 이렇게 모자 삐뚤게 썼잖아 자 이제 휘핑크림을 좀 섞어가지고 그 돌체라떼에 딱 휘핑크림을 올리고 여기 시나몬 가루를 얹거든요 참고로 여기는 지금 1층에서 2층에 있거든요 2층에 콘센트 있는 자리를 안한 이유가 거기서 내가 이렇게 화면을 비치면 뒷자리에 커플이 앉아있었어요 커플이 앉아있는데 그 커플이 겁나게 애정인각을 막 하는거야 막 여자가 막 옆에서 남자를 막 이렇게 막 완전히 껴안고 아주 그냥 부비부비를 하대 아주 그냥 응 얼굴을 그냥 샥 달라붙은 다음에 아주 그냥 입술을 비비더만 입술을 비벼가지고 염장을 지르더만 입술을 비벼가지고 염장을 지르더만 그래서 거기 안한다고 했어요 막 자기야 막 이렇게는 안하고 그냥 그걸 완전히 그 막 목소리 크게 안하고 그냥 카페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되게 서로 그냥 속상이면서 얘기했나봐요 얼굴을 이렇게 대고 그냥 서로 속삭이다가 그냥 아이 그냥 이렇게 응? 옆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안아가지고 막 중간중간에 막 뽀뽀하고 막 그랬겠지 아주 그냥 키스를 진하게 하더만 아 근데 아무래도 여기 그 공공장수다 보니까 그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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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는 하는데 혀는 안 넣더라 어 혀는 안 넣었어 어 혀는 안 넣었어 입을 훔치고 그거 있잖아요 나임뮤즈스 에이 그 노래 있잖아요 입술에 입술 으응 흐흐흐흐흐흫 신곡이잖아 해가 그래가지고 내가 2층에서 방송을 하면 계속 그 염장지를 나올 거 같아가지고 누구는 애정행각할 때 상대방 입안에 혀를 못너서 안하는 줄 아나 봐. 나도 혀 넣고 싶다고. 혀 넣을 사람이 없는 거지. 혀 넣을 사람이 없죠. 진정한 키스의 완성은 서로 입술을 부딪친 다음에 입술 사이로 혀를 넣는 거지. 작년 이맘때 내가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혼자서 키스하는 거. 그거 아직도 조회수 1위다. 혼자서 키스하는 건 아직도 조회수 1위예요. 물론 조회수 2위하고 요즘 격차가 많이 좁혀지기는 했어. 그러면 조회수 2위하고 3위가 지난달에 내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직캠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글로벌로 핫해가지고 그게 조회수가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막 세계 별의별 나라에서 다 보더라고. 내가 유튜브 분석 보니까. 그래서 요즘 유튜브 누적 수익이 조금 많이 쌓여있긴 하는데 아직 내가 환전할 수 있는 단위 안 돼있어요. 100달러가 돼야 되는데 아직 30달러야. 미치겠어. 김수빈 님에게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요. 가을에 판교 2016년. 이 병렬 작가. 그래서 원래 책이 좀 더 컸으면 여기에 딱 지식대인어 김수빈 님하고 그렇게 해서 했을 텐데 그 조민기 작가님은 나한테 그렇게 사인해 주시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나 아니니까. 오프라인 지인이라서. 조 작가님은 이제 요즘 그 태교 중이셔가지고. 나 인스타 좀 확인할게요. 태블릿이 있지롱. 아 배불러. 그 인스타그램 여자 유저보면 근데 되게 이뻐. 아 이 사람 이나공점이야? 요즘 왜 내 인스타그램에 그 왜 이리 스튜어디스 지망생들이 많이 올까요? 되게 특이해. 스튜어디스 지망생들이 내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나? 아니 뭐. 사실 이병렬 작가님이 그랬어요. 그 여자들은 글쓸 남자를 좋아한다고. 나 글쓸 남잔데. 왜 나는 여친이 안 생길까요? 아 씁쓸해. 나는 그럼 이제. 나는 사실 이따가 자려고 커피 마신 거예요. 이거 한 잔 마시고. 오늘은 좀 가서 쉬어야지. 아 이따 차에서 또 못잘 것 같아. 좀 자를 좀 해야 되는데. 그니까 사실 내가 안 좋은 버릇이 그거예요. 한번 뭔가 아침 스케줄이 껴있으면요. 그 전후로 잠을 못 자니까 결국은 한 또 이제 내가 밤을 새고 있는 그 시간을 하면 한 40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내 몸이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40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스웨어스 이제 한계점이 오고 있는 거죠. 점점 46시간. 그래서 집에 가면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 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방송. 그 야외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스타벅스 시나몬 돌체 라떼. 뭐 마실만해요. 그 시나몬 향도 그냥 휘핑크림에 그 그냥 시나몬 가루만 얹은 거지. 그냥 커피 자체 시나몬을 탄 그 탄 건 아니고요. 그냥 휘핑크림 얹은 그 라떼 맛이에요. 다만 이제 그 휘핑크림의 그런 약간 느끼함? 그런 걸 좀 덜기 위해서 시나몬 가루를 뿌리는 거지. 계피 가루. 뭐 마시는 데는 굉장히 무난해요. 그렇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야외 방송 마무리하고. 제가 집에 가서 좀 컨디션이 괜찮으면 방송을 좀 더 킬 수도 있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쉴게요. 오늘 밤에.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내일 봐요. 에이э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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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